안녕하세요 철의 음악의 바리턴 허철입니다. 라이브 방송 예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9일 화요일 오늘 저녁 8시에는 김선 국제오페라단에서 공연한 로시니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일바르비에레디 시빌리아 공연 영상 여러분들과 함께 해설 방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술연당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된 공연 실확 영상인데요. 많은 분들도 함께 하셔서 좋은 시간 같이 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저녁 8시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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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